지금 느낌은 I'm an Apollo 11 지켜봐줘 홍콩 팬 여러분 나이가 하오 응아하이 제이미 제가 이번에 Apollo 11 Apollo 11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이 피처링을 제이파악 박재원 오빠가 해주셨고 이 곡의 내용은 예전에 과거 박지민의 모습에서 지금 저의 제이미의 모습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고마움도 있고 내가 다시 첫걸음을 뗀다 걸음마를 뗀다 그런 저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텐데 거기서 파이팅! 응원을 해주는 그런 곡이기도 하니까 지금 저의 소식을 홍콩 K-POP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렛츠고! 도전까지 오늘의 메시지 도전이 카에 첫걸음 선물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